대웅아, 너 집에 갔었어? 왜? 왜 갔는데? 그냥 지나다 들렸어. 왜 들렀는데? 왜? 왜 들렀는데?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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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지! 파이팅! 그런 거 먹으면 안 돼. 대웅아, 왜 갔는데? 나 보고 싶어서 간 거지. 맞지? 웅아, 너 나 보고 싶었구나. 나도 네가 보고 싶어서 너희 집 간 건데, 너도 나 보고 싶어서 우리 집 간 거구나. 나는 그냥 뚱재랑 산책하다가 잠깐 들은 거야. 웅아, 나 보고 싶어서 간 거라고 말해봐. 그러면 나도 너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이 있는데. 나 보고 싶어서 간 거지? 아니야, 그런 적 없어. 할아버지가 찾겠네. 난 이제 그만 가봐야겠다. 너도 가. 동작 가자. 웅아, 너 나 보고 싶었던 거 맞지? 맞구나! 웅아, 나도 너가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보고 싶었어. 아이, 제발 저래. 웅아, 나는 네가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보고 싶었어. 아무것도 가야겠다. 사랑해.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아! 아무 vem 집에 가! 지금 세심 kitsch kmplays. 감사합니다.